1,000원 격정 3,000원 육수가 다 날라진 양념장 물이 많이 넣어서 먹으면 좋았지만 다 먹었는데 이제 사야하는 것 같다 이제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은 게 정말 좋았고 진짜 많이 먹었을 때 프리미엄 그런데 더욱 その 마늘은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뼈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시각 세계가 불안한 맛이에요 다른 맛은 정말 맛있네요 매운 맛이에요 참깨 오돌뼈 바삭바삭 주먹밥 복숭아 체레이나 오징어 고소한 고소한 맛 고소한 소금 대파 이 맛은 정말 맛있게 드셔보세요! 이 맛은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! 정말 맛있네요! 정말 맛있네요! 정말 맛있네요! 너무 맛있었어요! 너무 맛있어요 한번 먹어봅시다!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